지금은 내가 막 얘 올또독 브레이스 해놨는데 앉으면 어떡해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게 히프를 앞으로 너무 땡기니까는 낮에는 뭐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느슨하게 해줘 그래서 이게 너무 땡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밤에 잘 때는 이거 완전히 다 풀고 그렇지만 지금은 얘 걸어가는 거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게 세 개로 돼 있거든 앞에 있는 이 끈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거 있고 저쪽 이쪽 히프 저쪽 히프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 이 앞 끈은 어떻게 되냐면은 목줄처럼 이렇게 돼 있고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누워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거를 보면은 다리 좀 비켜봐 여기 끈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조절하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조절하는 거지 거기에 맞게 손가락 두 개는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게 좋긴 한데 이게 끝에가 100%인데 찹찹? 찹찹이? 근데 이게 이렇게 느슨하더라고 그래서 가게 가서 이거 사다가 그냥 이쁘지 않지만은 그냥 바느질 쉽게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놨어 그래서 이게 뜨지 않게 이쪽에 뜨지 않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안에도 이게 있거든 이게 있는데 너무 안에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좋아 예 걷는 것 좀 보여줄게 탁 이리로 오세요 탁 컴 그늘이 좋아 움직이기 싫어 아 쩔뚝거리는 건 아직도 있는데 예 뒤에서 가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하지마 너네들 하지마 러비 미쳤어 지금 나무 밑에 산책 가다가 그늘 밑에 앉아 있거든 야야야야야야 너 미쳤다 야 탁 이리로 와 얘도 걷기 싫은가 보다 나중에 얘 걷는 거 찍어서 올릴게